안녕하세요. 룩 모델 소녀시대 윤화입니다. 짜잔!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룩이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에는 가르신이야 추출만 뿐만 아니라 유산균과 펀드로틴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펀드로틴은 인도네시아에서 즐겨쓰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게다가 이렇게 귀여운 룩을 매일매일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배달해주시니까 간편하게 평소에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참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소녀시대가 선택한 룩!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나가 선택한 룩!